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U-17 축구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AFC U-17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변성왕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지난 2일 태국 바톰탄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U-17 아시안컵 결승전 한의전에서 일본의 0대3으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극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며 이날 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43분 중앙 수비수 고종현이 석은차는 판정으로 퇴장당하며 승부의 추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얻어낸 일본의 나와타는 프리킥 찬스에서 골을 넣으며 0대1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후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본은 계속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후반 21분 모치즈키의 침투 패스를 나와타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반에도 대한민국에게 석은차는 판정은 이어졌습니다. 후반 38분 김명준이 페널티박스 안쪽에서 일본 골키퍼의 의에 넘어뒀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하는 변성환 감독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은 시간 만의 골을 노렸으나 무의에 그치고 일본이 반격하며 추가시간 6분 세 번째 골을 넣고 격리가 종료되며 0대3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U-17 AFC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 결과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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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